자 그러면 이런 거 있나요? 룸메 만이 알 수 있는 내 룸메의 어떤 좀 반전 모습? 제보할 만한 거 얘 짝꿍의 좋은 점 좋은 점도 괜찮아요 제보할 만한 거 좋은 점 있어요 어떤 거? 눕자마자 바로 자요 아 좋은 거에요? 눕자마자 바로 자요 아 이게 좋은 거에요? 그게 좋은 거에요? 내가 자는 동안 뭐라는 거예요? 나를 뭐 귀찮게 하지 않고 얘는 그냥 누우면 바로 잔다 그러니까 나 혼자 가는 방처럼 쓸 수 있다 거의 잠들면 이제 내 세상인 거야 이제 근데 희해가 되게 잘 자는군 그래 맞아 혹시 또 제보할 거 있어요? 언니가 모자가 진짜 많거든요 모자 모자가 작은 서랍 위에 모자를 쌓아두는데 진짜 많이 쌓여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정리하면서 아 모자가 없네? 사야겠다 이러는 거 그런 사람이 없죠 오 진짜로 얼마 정도 있는 거예요 모자가 아 30? 진짜 많 아니 그냥 모자가 없어 하 아니 뭔가 다음날 뭐 입어야 돼 뭐 입을 했는지 고민했는데 아 이거 맞았을까? 이거 맞았을까? 그 땀 맞는 거 없어서 고자가 없네 거기에 맞는 게 없다 뭐 어